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짜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웠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서로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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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동안 제가 대우 기독교 청년 앞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고 또 우리 보무교의 성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다시 교회에 목회에 전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박국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을 이곳저곳 석장이지만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는 그래도 결혼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의 고통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하박국은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을 읽어보면 오히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시대의 고통을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답변을 전해주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선지자 사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여러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BC 600년 전후에 유다왕 여호가 야김 시대 여러분들 이미 익숙하지요? 이미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왕이 잡혀갑니다 기족들이 잡혀갑니다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2700년 전이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만약 전쟁을 여러분들 하나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이때보다 더 심각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요 전쟁은 군인과 군인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빚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입니다 사회 질서가 깨어집니다 범죄자들의 형무소에서 탈옥해서 사회를 어지럽힐 겁니다 폭도들이 상가를 부추면서 약탈이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군인의 강자가 군인의 약자를 지배하는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군인 아닌 민간인 사회 속에서도 약욕 강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조그마한 힘이 세도 힘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으며 안여자들이 급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 한번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 전쟁 속에서 한 나라가 폐망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한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불을 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그래도 도덕군자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점잖은 어른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잡혔어요 전쟁이 나고 사회가 혼란기에 들어가면 도덕윤리가 사라져요 이게 바로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의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힘이 정의입니다 그 결과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호사섬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취미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의 세계가 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렸고 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도탄에 빠지며 폭행을 당하고 피울림까지 당하는 이것 도대체 요호하여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그 질문을 하박국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참 살기 좋다 정말 내 시대가 계속 이러면 좋겠다라는 그러신 분이 있는가 하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정말 못 살겠다 라는 탄식을 하는 사람까지 우리 사회는 아주 그 상황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만 들으면 지극한 행복한 사회고 어떤 사람 얘기만 들으면 이거는 정말로 나라도 아닌 이상한 나라 속에 살아간다라는 아우성이 함께 공존하는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사회를 보는 생각은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박국 못지 않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나지요 교회가 답이 없다 이게 교회냐 세상은 그래도 교회가 답을 줘야 하지 않느냐 교회만은 사랑이 있고 평등이 있고 교회만은 의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도 뭐 별 것 없더라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는 흔히 말하는 가난한 교인 안 나가 난 그런 교회 안 나가 답도 없어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나가서 냉담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안티가 되기도 해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안티 운동을 하는 경우들도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벗어나진 않고 교회에 머물면서 그 고민을 그 의문을 풀어내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며 교회의 질서마저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지난 3, 40년 동안 교회가 정말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얼마 동안 버텨낼까 하는 극단적 고민까지도 들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사에서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사실 많이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분들 극단적 인본주의자 니체 19세기 독일 경건주의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독일의 사회현상 속에서 교회가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성경을 연구하고 아버지는 늘 설교하고 어머니는 늘 기도하지만 교회가 답을 주지 않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니체는 이제 하나님은 죽은 거다 답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초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와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초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사회를 변역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불을 짓고 교회를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철학적인 노선 속에 함께 일어났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칼막스가 자본오질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사회주의 철학을 전개하고 이 사회주의 철학에 깊이 감동을 받은 볼세비키가 러시아에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지난 20세기 그의 백년을 전세계 곳곳에 피해 혁명으로 우리가 답을 만들자 우리가 답을 만들어 세워보자 하고 그렇게 혁명의 혁명으로 이어갔던 것 그것이 결국 그 출발이 하박국과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니 하박국은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와 같이 답이 없는 교회 앞에 답을 얻지 못하는 교회 앞에 답을 말해주지 않는 목회자들 앞에서 떠나거나 안티가 되거나 혁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은 침묵하는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묻고 또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장의 성루에 올라가는 하박국의 걸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루라는 것은 성벽 그 위에서 바수꾼들이 이렇게 적의 어떤 공격을 감찰하는 곳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어느 루각처럼 있는 그곳이 성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그런 위치 눈높이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 그냥 전쟁을 하려고 바수꾼이 되려고 올라갔겠습니까 눈높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언유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 겁니다 이유는 어쨌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은 침묵하고 지금은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답답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답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늘을 향하여 답은 결국 당신만이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소서 하고 성루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박국에 성루에 올라와서 외치는 질문 앞에 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이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드릴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성루에서 외치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개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답 그것은 심판인 겁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폭행과 겁타를 그치게 하여서 다시 평화와 행복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런 묵시를 묵시를 하박국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씀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가 드러나고 성취될 때는 될 때가 정한 때가 있다 내가 계획하고 뜻한 그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이 속치 올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성도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그러진 그런 왜곡된 사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할 때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짓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스라는 것은 크로니컬 연대를 의미합니다 물리적 세대를 의미합니다 BC에서부터 AD로 넘어와서 AD 1000년 AD 2000년 오늘 AD 2020년 이와 같은 것을 크로노스의 태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하루가 길 수도 있고 하루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이 길 수도 있고 10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입니다 남들은 100년이 너무 지루합니다 남들은 10년이 너무 지루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도 지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백년도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던 그러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이 답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하박국이 받은 답변 이걸 갖고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아 기다려보자 아 하나님이 마지막 마지막 그때가 이때 하고 여러분들 다 기다리시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까지의 이 세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에 하나님 그게 답입니까? 마냥 기다리라 하면 언제까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물었는 거는 언제까지 이것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요 라고 대바다 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 마음을 아시고 그 답변 속에 끄트머리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와 우리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종교계획자 마리틴 루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암흑시대 중세기 이해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힘이 된 말씀이 바로 하박국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게 뭔지 아시지요? 벌써 여러분들 눈치채셨지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어이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어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가 내 네 마음 안다 세상에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하박국가 하박국가 내가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박국가 믿음을 갖고 기다렸다 믿음이 너를 지킬 것이고 믿음이 너를 살릴 것이다 네가 진정 의인이라면 진정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정말 창조주인 나를 온전히 믿는다 그 의가 너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그것이 의인의 길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유일한 힘 도구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떤가 아 저 믿는 사람 온다 우리가 좀 잘해주자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믿는 사람 온다 마치 요셉을 향한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헤쳐자 헤쳐버리자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믿는 자 믿는 자 의로운 사람 세상은 앞서 말했던 여러분들 급탈과 폭행이 난무하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 진치는 이 일은 더 더 강렬하게 의인을 더 옥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답을 받은 하박국은 이후에 이후에 이장 이후에 계속해서 그 시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가 요하의 어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지만 제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기에는 너무 힘겹습니다 하고 그 시대상을 쭉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 한 여덟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2장 내용을 사절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5절에는 술을 즐기며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자들의 사회입니다 6절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강도들의 사회입니다 9절은 재앙을 피하려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사회입니다 12절은 피로 성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업을 건축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15절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중해가 하체를 들어 내게 하는 자들의 사회입니다 17절은 강포 폭행을 행하여 사람의 피를 홀리는 사회입니다 끝으로 18절 19절은 우상을 만들어 거짓 서성으로 만들고 생기가 없는 것에 금언을 입혀 그 앞에 가서 주문을 외우며 복을 기고하는 거짓된 사회의 모습을 하박국은 마치 스크린을 이렇게 비추면서 자기 사회현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대원들 제가 여덟 가지로 정리했는데 아니 하박국이 당시에 경험하고 살아간 사회인데 오늘 여덟 가지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해당될 것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니라도 이후라도 이 하박국에 관심을 갖고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 석장밖에 안 되니까 이 여덟 가지 하박국 시대의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어느 정도 유사한가 아니면 다른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했지만 사회 자체는 변함없이 오히려 더 악행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취했던 그의 걸음이 이제 3장에 3장에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거는 무슨 문구입니까 기도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인이 크로노스의 사회의 시간 속에서 속히 변하지 아니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는 결국 뭔가 그것은 성뇌에 올라가서 질문했던 하박국의 태도가 기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에 시기요 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죽게 대한 소문이 뭘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세계를 지금 하박국이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눈물이 없는 사회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인으로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폭행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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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종말이 곧 올 것인데 그 정한 때가 되면은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박국은 놀랬다고 감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주의 일 여하여 당신의 정한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저는 구합니다 수년 내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예요 이번 학기에 온라인 강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하고 온라인 강좌를 하면서 읽는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중에 어느 한 성도 집사님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기도를 너무 예쁘게 한 것 같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러면서 나는 구하고 싶은 것 조차도 나는 그동안 구하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싶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식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자식은 없으니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제는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만 기도하지 않겠다 내 처지를 그대로 알아야겠다 온라인 지금 우리 교회의 양육 과정을 하면서요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깊이 생각이 있구나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리라마는 어인은 믿음으로만 하미야마 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사회현상이 너무나 힘들기에 그때까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아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들 과거 한때 한국교회가 부응해 할 때마다 이 문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 문장은요 하박국의 전체 문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요 이 허그러지고 어둡고 이 칙칙하고 죄악이 관용한 이 세상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수년 내에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거룩히 역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예배자들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요하를 아는 요하를 경외하는 마음이 바다물처럼 퍼져나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강구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사라지고 어인이 덕세하는 사회가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기다리기에 시간이 걸린다면 하나님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뜻이 내가 살아가는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해오듯이 줄줄줄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 주기도문 앞부분은요 하박국이 기도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악인이 폭행을 저지르며 악인이 피를 흘리며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남의 것을 뺏어 자기의 생각을 샀고 자기의 집을 높은 데 세우는 이러한 어두운 사회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들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우리의 현실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태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모든 족속이 형제가 되고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굶주린 자도 없고 눈물 흘리는 자도 없는 더 이상 등불을 켜야 할 어둠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의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교회에서 부흥되어야 교회가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방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는 환상을 하박국은 기도 중에 보는 겁니다 주여 주여 이를 수년 내에 성취시키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덮이는 환상을 보여주고 중간에 뛰어넘습니다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추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덜어내셨나이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함무리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성령이 오시면 요엘 선자가 예언했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답니다 어린아이가 예언하는 거나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거거나 늙은이들이 꾸는 꿈이 서로 다를까요? 이게 바로 지금 하박국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날이 속히 이를 것이니 그날에 대한 희망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누리는 행복감입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치는 이와 같은 일들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환상을 통하여 보고 꿈을 통하여 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환상을 본 환상을 본 하박국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3장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호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가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남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강도가 와서 다 추수해 가버립니다 탈취해 가버립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데 자식을 난 노예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내가 겨우겨우 푸른 초장 실만의 물가로 가서 살찌운 소와 양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요호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유는 주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휴 목사님 올해는 추수감사절 좀 땡치고 넘어갑시다 정말 올해 여러분들 정말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연초에 갑자기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얘기가 들어오자 남의 애기처럼 생각했던 것이 2월 달에 우리나라 특별히 대구에 들어와 버리고 그 이후에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라고 물을 텀조차 없었어요 막 그냥 물 밑든 밀어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찢지 않으면 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상점들이 문을 닫았게 되고 학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6.25 사변 속에서도 예배드렸던 예배의 당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오해라고 물을 수도 없는 몰아치는 뜻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2020년도 추수감사절은 생략합시다 라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이때 어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때 어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말이 올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악들이 염병들이 어둠들이 다 벗어날 그날을 우리는 희망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비록 비록 없고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며 요하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이 감사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옛적에 우리 젊은 시절 많이 불렀는데 우리 어르신들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요하로 즐거워하리 우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배가 없으며 외약된 송아지 없어도 난 요하로 즐거워하리 난 요하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강남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배가 없으며 외약된 송아지 없어도 난 요하로 즐거워하리 난 요하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다지른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찬송가 300장 1절과 3절을 찬양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건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맘에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적하네 그 은혜가 적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적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가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다 할 때 그 은혜가 적하네 주님의 능력이 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적하네 그 은혜가 적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적하네 생년을 떠나기 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로 자기의 음성으로 한 마디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주여 믿음으로 사는 어인이 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 비록 아직은 현실 그대로지만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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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 나에게 주옵소서 자기를 누구래 하면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사랑의 가슴을 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의 믿음은 정하시고 더 크고 더 어려움 당할 때 그 믿음으로 생활을 기기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하시옵소서 간축사랑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가 좋다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좋다네 아멘 요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대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끝없으신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의 권속들 위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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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